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를 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두 발을 쏜 건가요? 네, 어제 저녁 7시 25분경부터 같은 7시 37분경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 이 미사일들은 각각 780km 정도를 비행을 하다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날짜상으로 보면 우주발사체를 북한이 쏬던 것이 지난달 31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15일 만에 다시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이고 이번에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3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날짜가 사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 마침 어제 6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맞춰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미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규탄 성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 임명을 했습니다. 이래경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에 열흘 만인데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인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은경 교수는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중평을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는데 이때가 문재인 정부 시기였습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도 지난 3월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보니까 친문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또 해서 친명 쪽에도 익숙한 인사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판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또 여성인 점도 좀 감안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때 검증이 좀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검증 시간이 좀 길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경 당시 이제 이래경 다른 100년 이사장이었죠.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임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 과거 발언들이 또 소환이 되면서 그때 찾아볼 수 있는 발언들을 못 찾아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보면 이제 한 3명의 인사로 압축이 돼서 그 3명을 계속해서 좀 견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보도들을 보면 사실 김은경 교수 유력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인물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있을 정도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주초나 주중쯤에 발표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더 이렇게 찾아보고 견져보고 하는 그 과정이 더 소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NS 검토도 진행을 했다면서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SNS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누르면 다 나와요. 네. 이 키워드로 무슨 글을 썼는지. SNS 많이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 검색하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검증을 하면서 전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SNS를 필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재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가 민감할 수 있는데 김은경 교수 같은 경우 2주택자여서 조금 검증 과정에서 고민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하고 빌라를 한 채씩 갖고 있긴 한데 아파트의 경우는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상속받은 것이어서 국민 정서에 그리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검증 과정에서 민주당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돈 봉투 또 코인 논란 여러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혁신위가 좀 출범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익명 타이밍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에 국회에서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오히려 혁신위 출범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파 속에서 바로 혁신위를 띄운다는 것도 어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며칠 더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 것이 본격적으로 혁신위가 가동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문경 교수만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나머지 위원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권 위임 여부 이게 사실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이래경 위원장 임명 때도 정권 혁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향후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 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혁신기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위원들도 윤곽이 안 나왔고 위상도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도 친명, 비명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혁신기구에 정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친명계 쪽에서는 지도부도 있는데 비대위도 아니고 혁신인데 지도부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혁신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일단은 당 내에 여러 가지 숙제에 대해서 혁신위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갈 예정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여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대표가 앞장서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 유력해 보이고 실제로 장외투쟁에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인천에서 그러니까 이 대표 지역구가 인천에 있는데 코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규탄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원전 오염수하고 외교 문제 이쪽으로 좀 주력해서 그렇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대대적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 이후에 하겠다 이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하고 베트남 순방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순방 중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대규모 차관 인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순방 중에 할 것이다. 네. 전자결제를 통해서 국내에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9개 부처에서 10명 안팎 절반 정도의 부처의 차관이 교체가 되고 또 지금 논란이 있기는 하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관급에서 끝나지 않고 각 부처의 실장, 국장, 차관보 이런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집권 2년 차입니다.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하고 뭔가 맞물리는 게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특히 윤 대통령이 몸소 지목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태연강 사업 비리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고용소득 관련해서 3대 통계가 조작된 의혹을 감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의혹에 연루됐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있는 공직자들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물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취임 직후에 차관보 1급 공무원들은 교체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인사가 실시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때 당시에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국정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현재 과거 정부의 습성에 그대로 젖어있는 관료들이 있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복지부동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고 최근에 태양광 비리의 전수조사 지시를 또 윤 대통령이 하기도 했는데 그런 하나의 차원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차관급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주요 쇄신 대상도 짐작이 갑니다. 네. 아까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3개 통계 조작 의혹 같은 경우 그 3대 통계가 집값 그리고 일자리 소득 이런 쪽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국토교통부라든지 고용노동부 또 통계청 이런 부처들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좀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결국 또 지금 이동관 특보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한상일 전 방통위원장 이제 정리가 되면 이동관 특보가 지명이 될 것이다. 다음 주에 순방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적절하게 언론에 대한 대책을 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순신 사태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는가. 이동관 특보가 피해자 중에 한 학생 예전에 그 학생과 가해자인 아들이 현재로서는 친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 해명을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결격사유가 안 된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 인사하고 방통위원장 지명이 맞물려서 돌아갈 거다.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최근 국정원의 인사 내용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이어지는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야기인데요. 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음 날 몰래 출근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출근을 한 건가요? 네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에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8일 오전에 박희영 구청장이 오전 7시에 기습 출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유가족들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튿날인 9일에는 연차 휴가를 냈고 12일에 또 병가를 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3일에 다시 출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고 바로 출근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런 흐름이죠. 자 정상 업무 복귀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용산구청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인가요? 네 구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한 얘기가 그러니까 구청장은 형사수송법 제95조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석이 인용이 됐고 질병의 사유로 인한 병보석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사유만으로 있었다면 사실 그 질병 때문에 현재 출근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가 됐고 구청장 권한이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출근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입니다. 자 지금 이태원 참사 유족들 박구청장 출근길 막았으면서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박구청장이 또 유족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혜원 구청장이 밝힌 바로는 이 참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서 만나겠다라고 일단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라든지 유가족들은 현재로서도 계속 비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체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구청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박구청장이 얘기했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형구청장이 유족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행동을 해서 놀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3일에 박혜원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용산구청이 경찰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기동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경찰관이고 기동대를 투입 요청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참사 유가족들이 출근 저지 시위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투입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를 하겠다고 했던 태도하고 기동대 투입 요청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혜원 구청장 구치소의 수감 중에서도 급여받은 사실이 나왔는데 정확한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구치소에 164일 동안 박혜원 구청장이 수감이 돼 있었거든요. 구청장 직무 급여를 받았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었던 처음 3개월 동안은 기본급 총 약 1,091만 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복귀 전까지 363만 원. 다 합쳐서 1,454만 원의 급여를 그동안 받은 셈입니다. 일단 보통 때 박구청장의 연 기본급은 올해 기준으로 1억 918만 원, 5천 원이었거든요.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이 된 동안에도 그런 급여가 나왔었다. 아니, 규정이 어떻길래 돈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 이게 규정대로 한 거긴 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연 봉월에게 40%를 지급한다. 40%를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다만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그 이후의 기간 중에는 2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삭감되어 있는 그런 급여를 박구청장이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대로 받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던 기간에도 박구청장이 이 가족수당 일부를 또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그대가 조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영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린 영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배우자인 정영신 교수 재판 과정을 그렸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그대가 조국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러나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거든요.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인데 또 배급사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뭔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나요? 네. 일단 영화 멀티프렉스 3사 영화관하고 또 키다리 스튜디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세 곳의 본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업무방해. 조국이 하나를 놓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순위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사를 했는데 현재 의심되는 영화 목록에 그대가 조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셜미디어 보면 과거 일부 상영관에서 평일 4시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매진됐다. 이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상영 시간을 보고 1차로 놀라고 매진이라 2차로 놀랐다. 이런 글이 또 캡처 화면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 날짜상으로는 2022년 6월 1일 수요일이었고요. 메가박스 신촌이었는데 이 시간에 보면 새벽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화관의 시간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 두 개 상영관이 다 매진이 돼 있는. 매진이 된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새벽에.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관객수 조작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 영화가 당시에 흥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 네. 그대가 조국 같은 경우는 개봉 첫날에 2만 4천 4백여 명 정도 관객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일간 단위로 3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첫날 흥행이 된 셈인데 그러다가 이제 2022년 7월 4일쯤에 관객수 21명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통 영화를 상영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통상적인데 그런데 이틀 뒤에 갑자기 박스오피스 순위가 55위였던 것이 8위까지 치솟고 역주행을 하고. 이른바 역주행. 네.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나섰습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배급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배급사에서 밝힌 바로는 N9필름이라고 하는 배급사인데 정상진 대표가 관객수 조작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했기 때문에 좌석 후원을 많은 분들이 해 주셨다. 아, 좌석 후원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원인을 위한 시사 상영의 경우는 관람 환경이 좋지 않은 좌석 같은 경우는 배급사에서 지불을 했고 또 영화를 추가로 대관을 할 경우에 티켓 발권을 통해서 영화관에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좌석 후원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인파들이 오지 않았더라도 좌석 후원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 대관료를 추가로 지불을 하면서 티켓 발권을 통해서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을 뿐이지 관객수를 조작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경찰 조사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